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어제 같은 급등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외국인 매매 패턴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고 매도 우위다 세 개를 꼽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로 중심을 잡고 플러스알파로 인터넷을 가져오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은요? 많이들 아시겠죠 자 우선 어저께 공매도 엄청난 시장에 반응을 줬죠 코스피 코스다 제가 알고 있기로 코스피는 역대급으로 올랐다고 들렀는데 사실인지라 그리고 오늘 증시는 또 아니 어저께 예를 들면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상한가라든가 대용주들이 굉장히 10% 20% 올랐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한번 들어가려고요 일단은 임팩트가 워낙 컸다 그런데 과거를 본다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들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타이밍상 여러가지 상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반영이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1월 전방자료를 반전 12월 10월 30일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장이 언더스트리 나왔지만 올라간다라는 톤이었는데 어제처럼 올라갈지 또 오늘처럼 내려갈지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올라갈지 그 얘기해 주셔서 생각나는 게 김정하TV도 계속 게스트 분들이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나오시는데 그 누구도 어제의 단기 상승 역대급 상승을 대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일은 사실은 없죠 대우했는데 갑자기 공매도 정부의 정책 발표하면서 올랐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뭐 공매도 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뭘 봐야 될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과거 흐름들을 보면 방향성을 바꿀 만한 팩트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그 정도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과거 패턴이 3번 있었어요 2008년 10월에 한 번 2011년 8월에 한 번 2020년 3월에 한 번 아 이때도 공매도를 금지했었죠 네 전문 금지 그때 패턴을 보면 재밌는 그림이 1,400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공매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이때는 오르지도 않았네요 1,000포인트가 깨졌었어요 그러다가 좀 안정을 찾았고 2011년 8월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저점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코로나 때도 공매도 전문 금지가 있었는데 1,700대에서 금지를 했는데 1,500이 깨지는 그림까지 한 번 나왔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하락하는 여러분들을 뒤바꾸는 그러니까 지금시 방향성에 미치는 내용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이 2008년하고 2020년엔 주량창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이 바뀌기보다는 변동성을 일부 제어해주는 그런 예의 주는 정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변수로 봐야지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금지됐으니까 시장이 상승이야 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변수였고 핵심은 외국인 매도다 외국인이 이때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하거나 좀 매도를 잦아 드니까 반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외국인 매도하니까 새로운 조점을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 매매 패턴을 좀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을 결정되는 건 외국인 매매 패턴이었다 근데 어제는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급등시켰고 오늘은 또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통된 특징은 딱 하나 있어요 쇼커버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공매도 잔고가 데이터로 나오는데 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9조 9천억이었던 공매도 잔고가 7조 2천억까지 훅 떨어졌어요 화를 걸어질 만에 코스닥도 3조 5천억이었던 게 2조 4천억으로 1조 2천억이 훅 떨어졌고 이번에도 훅 떨어질 거예요 그동안 떨어지고 있었지만 훅 떨어질 텐데 자 그러면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것들이 좀 반등을 하는 건 맞겠죠 그리고 좀 안정적인 것도 맞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물도 쇼커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 선물 누적이 9월 14일 이후 5조 4천억을 매도로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과매도 구간이라서 이거를 좀 끌어올리려는 힘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어제는 워낙 예상치 못했던 급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를 못했는데 이 등락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가 오늘 새벽 가서 확인한 건데 이거 보시면은 진짜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많은 분들이 어제 뉴스나 언론을 보면은 외국인이 2차전지에 쇼커버 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이게 11월 6일 어제예요 11월 6일 날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 반도체, IT가전, 화장품 의류, 에너지, 제약바이오, 은행 이런 업종들을 샀어요 반도체나 IT가전,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은 공매도 규모가 큰 업종이라서 쇼커버가 일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철강하고 화학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는 여전히 매도이거든요 쇼커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그보다 많은 매도를 했든지 쇼커버를 안 했든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철강하고 화학 업종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들은 오늘 11월 7일 날 증시가 좀 빠지는데 2차전지가 급등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이 샀던 업종 그대로 매도를 했고 철강업종을 또 매수를 했어요 2차전지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차전지가 더 급등을 한다 반대교의 여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같은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이런 쇼커버링 매수 좀 지속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고매도 잔고 매 레벨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조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 정도 레벨까지 본다 하더라도 2조 정도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 중에 하나는 요거를 보시면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쇼커버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0년에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 고매도 금지 직후 쇼커버링이 나왔을 때는 증시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커버링이 나왔던 거고 증시가 안정을 찾고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쇼커버링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봐야 될 거는 고매도 금액이 높은 애들을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특히 IT 가전, 화학, 제약바이오, 반도체, 철강, 은행, 소프트웨어, 인터넷, 화장품, 의류 같은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조금의 호재만 있어도 퉁퉁 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어제 같은 급등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외국인 매매 패턴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고 매도 우위다 특히 이 차원의 소재에 대한 매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세가 지속되기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IT 가전, 화학, 2차전지 쪽, 제약바이오, 반도체, 게임주겠죠 이쪽은 게임주, IT 하도예요 이런 쪽에 공매도가 좀 많이 집중돼 있어서 코스닥이 어제 더 급등을 했죠 그런 그림들이 코스피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를 보면은 좀 업종별로 좀 많이 분산이 되었는데 반해서 코스닥은 IT 가전과 화학에 거의 2조 넘는 금액이 몰려있어요 제약바이오, 반도체까지 합치면 한 3조 이상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소수업점이 몰려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코스닥의 반등 흐름들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어쨌든 제일 컸던 종목 2차전지인데 2차전지 급등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제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볼 거는 예고편이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증시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MACD 오실레이터는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죠? 이게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기술적 지표로 이동평교선을 가지고 보조지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에드크로스보다 좀 더 빠르게 지표를 체크하는 건데 보통 이게 떨어질 때는 이게 나빠져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보통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와 반대 흐름이 나오는 것을 다이버전스라 그러고 주가는 하락하는데 이 보조지표들, 기술적 지표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조만간 위쪽으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너무 급등을 했죠 근데 아마 오늘 이 정도 절반 정도 되돌리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저는 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종목을 특정지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2차전지 주간 차트를 보시면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으면 지금 흐름들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어제 종가, 어제 고점 근처가 1차적인 저항대고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6,000포인트에서 6,200포인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제 좀 정리를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한 번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어제 정리를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조금 기다리면 어제 가격까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올라올 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고 또 신규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면 반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외국인은 2차전지 어제도 팔은 거잖아요 어제 개인 데이 샀는 거면 어제 어떤 특정 2차전지의 상한가, 어떤 건 대형주라도 10%, 20% 오른 거는 개인이 걸로 올린 건가요?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 개인이 그만큼 이제 공매도가 없어진다? 공매도 때문에 2차전지가 못 올랐는데 이게 사라지면 이제 2차전지는 오를 거라 생각했다라는 그게 확률이 좀 높은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규모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철강업종 하나를 지금은 2,000억을 샀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도가 줄어든 건 맞아요 철강업종을 1,000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힘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관도 쇼커버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진 않았다 다만 이전보다 확실히 매도 강도는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쇼커버링 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라서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등락을 보이고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이 정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타이밍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타이밍이 좋았다는 얘기는 결자 해지가 있었죠 측근금이 하락하고 달러 하락 반전하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는 일요일날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지 그리고 곧바로 월요일부터 금지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전에 뭐 뉘앙스라도 없었나요? 그 전에 뭐 시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고 얘기가 있었지만 금요일에 금융위에서 전면 공매도 금지는 아직까지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게 보도재료로 나왔어요 보도재료로 나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요일날 발표한 거예요 일요일 어디서 발표한 거죠? 금융위에서 금융위에서 부처가 다른가요?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부서가 다른 건가? 그래가지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지도 않았는데 왜 물어보시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로 공매도 전면 금지 월요일부터 시행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도 여기에 대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었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1% 넘게 올랐고 여기에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임팩트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임팩트가 센 건 맞았고 거기에 따른 급등, 그 다음에 되돌림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의 증시 흐름들을 단순하게 공매도 금지 여부를 떠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임팩트가 있었고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꺾였고 달러가 레벨 다운됐고 글로벌 증시는 반등하는 과정에서 앞서 과거 사례를 보시면 시작이 급락할 때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등할 때 공매도 금지가 부스터를 달아준 거죠 그래서 급반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가 저는 좀 길게 보면 무하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채권 금리는 직전 저점 달러 인덱스도 여기 중요한 분기점 글로벌 지수도 여기 660포인트라는 저항대에 딱 맞물려 있어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썼던 거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공매도 금지 임팩트 굉장히 센 펀치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며칠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하는 이유가 뭘까 뭐 며칠 안 됐어요 월요일에 급등하고 오늘은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5% 금리 간다 5% 넘어서 5.2 간다 5.5 간다 6%도 간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불과 몇 주거든요 코스피 2200 깨질 수 있다 라고 했던 게 2주 전이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2500 갔다가 다시 2400 초반으로 가는 그림 이렇게 시장이 급반든 급등락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은 좀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방송을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마다 들고 나오는 건 재기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조지소로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내놓은 이론인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적정 가치가 있으면 주가는 적정 가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못 봤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이게 이분이 얘기한 거는 시장이 적정 가치에서 벗어나는 그림이 나올 때는 아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여기가 고평가요 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왜냐면은 가격 변수와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이슈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순환고리가를 만들면서 안 좋은 것들만 반영하든지 또는 어떤 때는 좋은 것들만 반영하면서 과열 침체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 안에서 우세적 편견 그러니까 한쪽에 꽂히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호재는 싸그리 문시됐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지난달 거 그러니까 10월 지표 말고 9월 지표를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 물가도 떨어졌고 물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생산 지수나 이런 것들 올라서 좋게 해서 깔 수 있었는데 이건 다 무시되고 야! 고용 지표가 반등했어 채권 금리 급등하겠네 라고 하면서 급등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발언 에크먼의 발언으로 채권 금리가 갑자기 꺾인 거죠 그게 얼만큼 심리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그런 변화들이 좀 변하면서 나타나면서 과한 흐름들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균열의 조림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어떤 이슈, 이벤트, 악재가 있는데 가격이 이걸 반영하면 이 악재의 무게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지표가 증시가 급락하는 만큼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이 변수의 힘이 점점 약해지겠죠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변곡점이 나타났던 게 11월 말, 10월 말, 11월 초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오른 데에는 금리 인상은 거의 없었어요 통화정책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는데 경기가 일단 좋았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게 GDP 성장의 전망인데 6월 말만 하더라도 1.1 정도였던 게 지금은 2.3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4개월 반 만에 연간 GDP 성장을 전망이 2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8월부터 이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8월 초에는 재무부가 채권 반응이 더 많이 한다 9월에는 유가 레벨업 됐다 9월 후반부에는 FMC 이후에 와 고금리 장기화 될 거야 라는 걱정들을 했고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악재만 고용이 좋은 것들에 너무 민감함이 반응하면서 급등을 했고 5% 넘는 그림을 보여줬다가 이것도 10월 말, 11월 초에 모든 게 해결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10월 말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다시 수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줄이 있다고 발표했고요 요거를 해결해 줬죠 그리고 유가는 지금 80달러예요 그리고 경제주표들이 부진했고 고용주표를 부진했어요 요기 바뀌었죠 가장 컸던 건 11월 FMC에서 시장에서 좀 시장을 달래주는 듯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만한 파몰 연준 회장의 발언이 있으면서 시장이 확실하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들어오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MC 얘기하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FMC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게 그만큼 금리 인산도 거의 끝나가는 타이밍 같은데 이번에 FMC에서 의미 있었던 포인트는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9월 FMC 점도표의 유효성이 퇴색되었다고 언급했어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FMC는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 물가 상황 금융시장의 흐름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시장에서 오해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을 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있습니다 라는 걸 던져놓고 GDP 상장을 전망치 크게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늦추나 보다 했다가 파월린 주장의 기자회견 중에 우리 경기 전망은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뭐야? 경기가 좋다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닌데 왜 금리 인하를 늦추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바라봤더니 블룸버그 전망치 기준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거의 0에 가까운 경기의 성장으로 전망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경기는 나빠지는데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다행히 여기서 점도표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지시켜주면서 금리 인하기대까지 들었어요 파란색 바찬스는 뭐냐면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월간 기준금리 전망이고요 회색은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가격으로 매겨지는 내재금리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레벨이 높았어요 파란색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시장이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졌던 거죠 근데 지난주 FMC 웨이를 지나고 하면서 이 레벨이 떨어졌고 오히려 금리 인하기대가 좀 세게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한 번 더 남았나요? 네 12월에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다고 보나요? 안 한다고 보나요? 금리 동결 안에서 거의 95%? 원래는 할 것 같다고 할 것 같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기대가 좀 세게 들어와서 지금은 고구는 조금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도 조금 더 예상보다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내년 6월까지는 금리 동결이야 어떻게 경기는 나빠지는데 금리 동결이야 라고 걱정하다가 지금은 6월달 5월달 이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한 금리 인하기대도 조금은 경기해야 될 시점이 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채권금리 달러 안정세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금리 달러화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채권금리는 저는 이렇게 꺾여 나가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그림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죠 채권금리가 오르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하락 이런 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월간 차트에서 나와서 5%를 넘는 그림은 거의 끝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왜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첫 번째로는 후행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3분기 GDP 성장력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9월까지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림은 후행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왜 후행적이냐면 3주 전만 해도 이게 1.9였나 그랬고 이게 회색이 1.9였고 이게 2.2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2분기를 정점으로 경기는 둔화되요 라는 그림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3분기, 4분기를 보면 확실하게 경기 둔화 이번에 경기가 너무 좋았던 것도 재고평가 이익이 좀 세게 들어와서 그런 거라서 지금 수요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된 사이클이라서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분 국채금리는 좀 무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고용지표에 대해서 좀 예민하잖아요 고용지표는 이번에 쇼크가 나왔어요 원래 18만 명을 예상했는데 15만 명이 나왔고 8월, 9월 수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고 실업률도 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9까지 반등을 했고 그 와중에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둔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줘서 좀 좋은 그림이었는데 저는 이 고용 둔화가 11월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고용지표, 이 취업자 수는 서베이 지표예요 숫자로 확실하게 집계하는 게 아니라 가계, 그러니까 기업들의 서베이라고 가계, 집에다 서베이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업의 서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1월이나 2월쯤에 고용보험 통계가 잡히게 되면 이게 다 바뀌어요 쫙 바뀝니다 그래서 가계 서베이도 같이 보는데 보시면 지난달에 굉장히 서프라이저가 나왔는데 가계 서베이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 조정되고 쇼크가 나왔죠 근데 10월달 가계 서베이를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3만 4천 명 감소했대요 5월에 5월달에도 3만 1천 명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 달 6월달 기업 서베이가 확 죽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11월달에도 고용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인정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볼 거는 뭐 유가죠 많은 분들이 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유가인데 제가 그때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유가는 안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가 안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내려가는 그림 어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등락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76에서 78달러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78달러 전후까지 좀 등락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확실히 확인해야 될 건 코어 물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유가는 안 올랐냐 첫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는 좀 다른 것은 직접적인 생산국가 아니에요 이란이 참전하는 여부가 좀 달려 있는데 이란도 지금 알게 모르게 원유 생산하고 원유 수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서 참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계절성이나 수요 공급 흐름들을 바꾸진 못했어요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고 해역 운반하는 데 활로가 막힌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가 월간 계절성 보통 9월 10월 11월 달엔 유가가 약하거든요 드라이빙 시즌 끝나고 중동 지역의 냉방 시즌이 끝나면서 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공급 수요를 보면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이 3분기에 가장 컸고 4분기에 줄어들고 내년에는 또다시 공급 5위로 가거든요 이 그림이 바뀌지 않는 한 밀가가 강한 상승을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인데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 달러는 오버슈팅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얘가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105포인트까지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인덱스는 104.5에서 105.5 이런 박스권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계단식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계단식 하락인가 보시면은 올해는 그냥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2.3 유로존 0.5 격차 1.8%포인트 나는데 달러가 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을 보면 미국은 1 유로존은 0.7 이 격차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거를 분기갈로 좀 나눠서 보면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꺾여서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 격차가 내년 하반기에는 유로존이 조금 우위를 보인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강세명은 있다 하더라도 순환적으로 약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는 것도 이것도 원래는 이게 1.6 정도였거든요 이게 2.8로 올라간 거예요 미국 지도성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3분기까지는 달러 강세명이 커졌는데 앞으로는 또 달러의 약세명이 높아지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달러의 약세명이 커지면서 달러인덱스의 우하향하는 흐름들은 지금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이제 내일 바로 올라갈 건데 현재 코스피는 2.94% 코스닥은 3.17% 정도 떨어진 상황인데 어쨌든 월요일에는 이틀 전에는 굉장히 큰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코스피 모양이 좀 만들어질까요?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리지를 못하고 어제 장중에 그린 거거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2470, 2500까지 갔다가 2400 지지력 테스트하는 그림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테크니컬리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역해된 숄더 패턴이란 게 있거든요 이런 그림이에요 왼쪽 어깨, 머리,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400, 2370 이 정도 이 갭 구간을 깨지 않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을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갈까라는 그림에 있어서는 한 2600선까지는 좀 열려있다 2600선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올해 평균에 마이너스 1표준 편차 수준 261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이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는 11월을 지나면서 연말을 향하면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여기서 오버시팅이 나온다면 2650도 일파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려오는 속도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락이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실 것 같아요 재밌는 그림은 제가 코스피 2200 깨지면 사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의미 있는 구간이 나왔는데 갭하락, 그러니까 2300에 깰 때 막 갭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고급함을 유발했다가 반등을 할 때 갭 상승을 했어요 이게 보통 섬처럼 이렇게 동떨어졌다라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추세반전의 시그널로 많이 보거든요 그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얘는 떨어졌는데 얘는 올라가는 MAC도 우즐넨터는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서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언더시팅이 있을 때마다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어제 오버시팅이 나왔기 때문에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구간이 나올 때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게 했고 타겟은 1차는 2500 직전 고점이고 200일 이동평용차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2차는 2600 이렇게 포인트를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자료를 쓸 때 이때 자료를 썼거든요 이날 코스피가 2300 깨진다 하더라도 언더시팅이니까 사자라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코스피가 2450 넘고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냐고 막 그러셔서 저는 지금은 좀 오버시팅이다 좀 밀릴 때 사자 밀릴 때 사는 게 맞다 밀리는 구간 나올 테니까 그때 좀 사자 지금 추경매수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2400선 초반 또는 2400에 깨는 그림이 살짝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사는 매수하는 전략이 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반등했다가 좀 되돌리는 과정에서 어제도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컨센서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10월 CPI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 쫙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에 절반 정도 되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가장 큰 거는 저번에도 몇 번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등락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인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갈 때는 무슨 의미냐면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에 민감해진다 시장이 나빠진다 하락한다라는 그림인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위에서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게 이번에 다이렉트로 0.2로 갔죠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리스크 온 리스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호재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 0.2 0.8 0.2부터 말씀드리면 이 0.2까지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이다 더 좋아지긴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반등을 하면서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거다 단기적으로는 단기 지표가 근데 중기 지표를 보면은 0.5까지 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하락룸이 있어서 여기에 등락을 보이면서 내려가는 그림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반등 여력 반등 구간은 맞는데 한두 달 정도의 리스크 온 시그널은 맞는데 주간 단위의 리스크 시그널은 오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쭉 치고 올라왔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뭐 때문에 쉴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12월 달에 금리 동결한다는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4년 6월 달에 금리 인하일 거라는 확률이 85%예요 좀 과하다 왜냐면은 9월 초에도 이 기대감이 한 번 들어왔다가 쭉 떨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이 정도로 밀리지는 않겠지만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이게 좀 일정 부분 되돌리는 과정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하게 들어온 데 따른 쿨링하는 과정들이 한 주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10월 달에 발표되는 CPI 중에서도 코어 CPI예요 코어 코어 물가가 둔화를 이어가게 되면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제가 좀 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지면서 12월 FMC에서는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코어 CPI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2400에서 2500 박스권에 좀 머무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발표되나요? 11월 14일 11월 14일 날 발표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밤에 발표돼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반영이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왜 코어 CPI 코어 CPI냐 라는 그림인데 먼저 CPI로 말씀드리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특히 코어 물가에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구간에 처음 들어가요 자 CPI 예를 들어 볼게요 22년 6월 달에 CPI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왔던 게 있으니까 쭉 내려가요 1년 동안 그래서 23년 6월 달에 3%를 찍고 이 기저효과가 끝나고 꺾이니까 이게 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코어 물가는 22년 9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3년 9월까지는 그동안의 흐름에 따라서 쭉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기저효과가 끝나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 지금까지 물가가 떨어졌던 거는 핵심적인 물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어? 기저효과에 영향이 더 컸던 거 아니야? 물가가 아직 제대로 안 잡힌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 주거비가 조금 꺾여서 내려왔거든요 주거비 물가가 내려가는 힘이 있어서 이 레벨이 4.0이라든지 3.9라든지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는 둔화되지만 어? 금리가 빨라질 거 같아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중반까지는 아마 금리 인상 컨센서스 변화 그리고 또 오늘이 11월 7일이잖아요 오늘부터 또 연준이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연준이원들 입장에서 기중리 인하 기대가 지금 5월 4월 이렇게 앞당겨지는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너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높았던 분을 좀 꺾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등락을 보이다가 11월 14일 결과에 따라서 다시 쭉 올라갈지 아니면 바닥을 길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수출 계산서에는 요즘 좀 어떻고 이건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작년 10월, 2022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3년 1월, 2월까지 수출 금액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년 대비 증가율은 쭉 플러스 건조 유지하는 그림이 내년 2월까지 지속될 수 있겠다 기저효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1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10월이 굉장히 잘 했어요 보면은 파란색이 2015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인데 보통 9월 달에 삐죽하고 10월, 11월, 그러다가 12월 달에 좀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월 달까지도 굉장히 잘 버텨줬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수출 금액을 보면은 이 괴리가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수출 대비 코스피는 굉장히 저평가형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좀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10월 달 수출이 좋았던 건 선박 때문이에요 선박 선박이 팡 튀는 그림이 나와서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동차도 잘했고 석유 제품도 굉장히 잘했어요 디스플레이도 잘했고 OLE도 잘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핸드폰도 잘했고요 좀 아쉬운 거는 반도체 반도체가 좀 꺾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선되는 흐름이 좀 완전히 무너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상향 수출 금액 자체가 우상향 하는 그림이 맞는데 매년 3월 6월 9월 분기말에 이렇게 밀어내는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약해지면서 좀 둔화됐다 아마 11월 12월 달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만큼 빠르게 올라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저희 그로미스트랑 말하면서도 자동차 정말 미스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시 퉁 떨어졌던 수출이 다시 연중 고점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연중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이런 수출 금액들이 11월 달에 좀 더 올라가는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좀 확인하시면 아 수출이 내년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플러스권이긴 할 텐데 전년 대비 연하율이 더 좋아질지 아니면 조금 슬로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준 정사 매단 가능성이 있는가요 중국은 조금 헷갈려요 지금 왜냐면은 이번에 나온 PMI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제조 PMI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예상보다 못하게 나오면서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6개월 만에 반등했던 서비스 PMI도 또 떨어졌고 아직까지 확정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 중국 경기 다시 나빠지는 건가? 라고 하는데 거기 차이신이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아 연휴 영향이다 국경 계열 동안 일주일 내내 쉬었잖아요 그 영향이지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소매판의 산업생산도 좀 살짝 둔화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가 경제기표들이 좀 좋아진 게 이제 막 정상화된 거예요 마이너스 90에 있던 경제기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제 플러스 된 거라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23년 4분기에는 올라와요 왜? 작년에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게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11월 12월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모멘텀은 살아나는 구간이다 회복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중국 변수를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시장의 위쪽으로 시장 상승을 좀 위쪽으로 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트리거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 경기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힘든 게 제조업 의존도는 중국에 좀 노출도가 높고 소비도 그렇고 에너지 의존도는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아서 두 나라와 삐그덕되다 보니까 좀 힘든 건데 중국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유럽 경기도 좀 살아날 거고 그럼 뭐가 변하냐 달러가 변해요 유럽이 좀 좋아지면 달러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그리고 내년까지 중국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가 계속적으로 체크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부양정책들이 효과 없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효과는 있을 거다 그게 내년쯤에 반영될 거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10월 25일 날 중앙정치국회의에서 GDP의 재정적자 비율을 확 늘려버렸어요 확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재정집행 많이 해서 경기 부양하겠습니다 위험한데 방어하겠습니다 이 의지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연말 연초에 정했던 이 재정적자 비율을 연중에 바꾸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그것도 3.0에서 3.8로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이 3.8 숫자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왜 3.8이 의미가 있냐면 코로나 때도 3.7이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강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일을 보여줘서 저는 생각보다 정책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쯤에는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 별로 대부분 안 좋게 말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좋네 라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중 정상회담이 좀 붙여야 되는 듯 해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 과정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정상회담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미국말 안 듣죠 여기에 중국이 대만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북한 문제까지도 중국과 어느 정도 단도리를 치면서 조금은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되는 그런 그림들을 좀 제어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채권에 대한 문제도 말을 하겠죠 중국은 수출 통제에 대한 문제들을 말하게 돼서 일정 부분 합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두 정상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진전 있게 가겠다라는 말을 하면 위중 갈등이 끝없이 고조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약해지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피 터지게 싸우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미국 수출 대미국 수입은 규모 자체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져 있어요 서로 간의 예존도가 아직까지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중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서로 간의 경제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현실화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결과든 짝든 크든 결과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된다는 것 자체로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2900, 2953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세 번째 지지력 테스트 과정으로 연말에는 3100, 3200 돌파 시도가 좀 가시성 있게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중국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더 나빠지지 않는 흐름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포인트를 찾아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기업 때 3분기 실적 시즌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최근 실적 불안하다고 하던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일단 뭐 종목 수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한 49% 코스당은 13% 정도 실적이 발표됐는데 컨센서스 예상보다 못한 기업들은 55%가 넘어요 실적이 쇼크를 기록하면 30%가 넘어요 근데 이상하게 컨센서스 예상 대비 합친 영업이 변화를 보면 예상보다 좋네 순익은 더 좋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부 반도체 업종 일부 에너지 업종 일부 이차연지 업종들 특히 큰 애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실적 시즌 지나면서 4분기 업이 전망이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반도체는 버텨주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유틸리티 조선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은 실적이 조금 불안정한 흐름이다 그래서 최근 2024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뷰가 되게 많이 엇갈리거든요 최근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본격적인 하향 조정이 시작이라고 보면 내년 이익에 대해서는 되게 못 믿는 거예요 디스컨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이 일부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눈높이 조정 과정이지 실적이 개선되는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높이 조정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게 3분기 때 얼만큼 레벨 다운되는지 조정되는지가 문제일 뿐이지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은 깨지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분기는 거의 지났으니까 4분기를 보면 2분기 대비 반도체가 5조 4천억 4분기에 레벨업 될 거라고 전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행히 반도체가 잘 버텨주니까 실적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그림이고 원래 유틸리크가 이렇게 높았는데 쭉 떨어졌어요 에너지도 한 2조 몇 대 떨어졌고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에요 자동차 자동차는 2분기 대비 4분기에 또 감이 길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 같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10월달에 연중 최고치가 근접했고 11월 12월달 꼴을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레벨이면 2분기 대비 감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이익전망 변화율을 본다 하더라도 전월 대비 변화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가 뿔뚜 이렇게 올라와 있죠 반도체 자동차가 지금 실적 측면에서도 선방을 해주고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실적을 견인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조선 유틸리티 조선 화학 이런 쪽으로 네벨다운되고 있어서 눈높이 조종 과정이 크게 나오고 있다 호텔레저 화장품 의류도 중국 여행 재개 소식에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톤 다운되고 있다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올라오는 그림인데 올라오는 그림인데 이렇게 올라올 거로 기대했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이게 실적이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요즘 등락은 있거든요 근데 24년 분기별 이익 전망을 보고 25년도 이익 증가율이 20%이며 감안해보면 12개월 선행 EPS는 등락이 있다더라도 우상해하는 그림이라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실적이 나빠진다 지금보다 레벨 다운된다 라고 보기보다는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다 근데 눈높이가 높은 데 따른 조종 과정이 최근 진행 중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얘기 들었으면 좀 뭔가 투자 방법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좀 어떤 전략세가 될까요? 지금 1차 급반등이 뭐 2300 밑에 있던 게 2,500까지 갔죠 그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2차 반등 2400 또는 2400을 깨는 그림에서 다시금 바닥을 잡는다면 그 다음 흐름들은 어떤 게 나올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2400 초반대네요 네네네 자 보시면은 8월에서 10월 31일 8월 초부터 쭉 거침없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11월 며칠 안 됐긴 했지만 쫙 쭉 올라왔죠 보시면은 낙포과대 업종들 철강, 화학, IT가 된 에너지 조선 업종들이 11월 반등을 주도한 건 맞아요 그리고 덜 하락했지만 그래도 좋았던 업종들이 증권, 은행,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에요 이런 업종들 자 그러면은 8월 이후 최근 반등이 어제 반등이 나왔을 때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싸다라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조선, 화학, 기계, IT가 전, 철강, 에너지 2차전지랑 조선기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업종들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구매도, 잔고가 높은 금액 IT가 전, 화학, 정화관리 이런 업종하고 여기 앞서 여기 보시는 조선화학, 기계, 철강, 에너지 보면은 2차전지가 또 이렇게 교집합이 돼 교집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2차전지에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는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어제 같은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또 그렇고 이번에 쭉 다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적되고 수급되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되는 업종은 반도체 상사자본제 조선은 조금 꺾였다가 올라가고 있죠 다시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을 어제 종가까지 본 건데 반도체 상사자본제 조선은 조금 슬퍼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좀 사려고 하는 그림이고 보시면은 화학, 철강은 더 팔았어요 어제 에너지가 조금 올라오고 IT가 조금 올라오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외국인이 현재 적극적으로 사는 게 반도체하고 상사자본제 두 가지고요 상사자본제가 어떤 쪽이 방산 기주사 이런 쪽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일반 기계 업체들 이런 쪽들이 들어가 있고 기주사 비중이 좀 높긴 해요 자동차는 여기 어디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시면은 반응을 할 때는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자동차 실적은 좋은 건데 자동차는 지금 저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실적은 올라오는데 외국인이 조금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것은 반도체 반도체 상사자본제 상사자본제 그리고 좀 하나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조선 조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건 인터넷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도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좀 천천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세게 들어오질 않고 있어서 자동차는 조금 천천히 보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긴 한데 자동차는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그림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2021 반등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될 때마다 반도체 상사자본제 조선 인터넷 쪽으로 딱 국가대주 중에서 인터넷 조선 업종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하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 대비 실적이 깎이지도 별로 않았잖아요 실적이 좋은데 원래 우리는 이제 주가는 실적에 비례해서 결국에는 이제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 같은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아까 실적 전망에서 보셨던 것처럼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실적 픽하운드 논란들이 계속 있어요 실적이 더 좋아지겠어? 앞으로 실적 안 좋아지겠는데? PR 3배? 4배? 이거 싸긴 한데 실적이 꺾이면 별론데? 매력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적 시즌 지나고 실적이 리바이즈 되면서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 전망도 올라오고 있고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저는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저는 내년 탑픽을 봤을 때 자동차도 포함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상사 자본주의 조선 소프트웨어 좋다고 이미지에 뜨고 있는데 말씀하신 업종도 그럼 2024년까지 끌고 가도 괜찮은 건가요? 대부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2024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는 성장 자동차는 밸류에이션 매력 저평가 매력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인터넷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1등 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AI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잘 나왔어요 비용통제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비용통제를 통해서 우리 수익성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AI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가시성으로 실적이나 아니면 매출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동안 말씀드렸다는 맥락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반도체 전기차 이철전지 신재생인지 방산 인터넷 방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사자본주의 쪽이에요 자 이익 개선 기호도를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인터넷 너무 많이 올랐고 세일은 그나마 낮겠지만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미국 대선 트럼프가 제일 공격할 게 뭘까요 신재생인의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이철전지가 오른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정해져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르긴 오를 텐데 올해 같은 급등세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힘은 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선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돌아가셔서 실적 전망 변화를 보면 유틸리티 다음으로 조선이 막 깎이고 있거든요 우선은 수주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뉴스 한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다 근데 최근 뭐 동남아라든지 해외에서 인력을 데리고 와서 납기를 맞추고 있다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기간 동안 납기를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주 받았던 거에서 뭐 어느 정도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수주 들어온 거에서 이만큼 기대했던 게 좀 레벨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나와서 지금 트로이카 중에서는 반도체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터넷은 중하위권에 있던 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이익에 대한 기대암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자동차는 꼴찌인데 왜 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배 4배 밸류에이션이 저는 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되든 상관없이 바이든이 되면 24년 연말 24년 4분기 중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미국 공장이 만든 게거든요 거기서 전기차 생산을 더 많이 하면서 IRA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기차로서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3배 4배 보다는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트럼프가 되면 뭐가 좋냐 지금은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주죠 근데 내연기관차에서는 계속 디스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브랜드도 지금 많이 받아야 다섯 여섯 배에요 PER이 현대기아차는 뭐 3배 4배고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었던 내연기관차의 프리미엄이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반도체는 이익성장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플러스 알파 엣지를 줄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야 되지만 내년에 엣지를 줄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업종들 중에 뭐 반도체도 괜찮고 조선도 괜찮고 뭐 상사자본제 방산도 괜찮고 인터넷도 괜찮은데 세 개를 꼽자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로 중심을 잡고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을 가져오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반도체인데요 일단은 이익계선은 방역성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랬듯이 엔비디아가 먼저 어 반도체 오팅 좋아줘요 라는 시그널로 먼저 선행성을 보여줬죠 이 회색 파란색이 삼성장 하이닉스 삼성장 하이닉스인데 이 한국 기업들이 턴어라운드하기 한 1년에서 한 3분기 전에 엔비디아가 먼저 턴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턴어라운드 그림들이 먼저 보여줘서 예고편이 나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HBM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좋냐 나쁘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실적 전망에는 반도체 업턴 그리고 약간의 HBM AI 수요가 약간 들어와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수요가 조금은 에드업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를 좋게 보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변수를 보자고 했는데 중국 좋아지면 이제 중국 소비주 시클리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 소비주는 이미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요 시클리컬도 그 정도까지 경기 회복인가? 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한국 운존도가 높은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수요가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본적인 사이클 여기다 AI 수요 플러스 HBM 수요 플러스 중국 경기 회복 가능성 마지막으로 교체 수요 2024년에 파리올림픽 했거든요 그때 교체 수요가 있는지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번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때 얼만큼 소비의 패턴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 그러면은 2024년에는 글로벌 이벤트가 있는데 이때 교체 수요가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때 얼만큼 IT 가전이나 IT 기계가 소비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외주에 대한 관심 필요할까요? 소외주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주도주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금융 화학 IT 아드웨어 디스플레이 이런 종들이 시장을 이겼어요 반도체 못한다 해도 올해 연초 이후 35% 올랐고요 자동차 못한다 해도 20% 올랐습니다 그냥 주도주로서의 등락은 있을 뿐 시장에서의 주도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우 너무 많이 올랐어 싼 애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초 이후 수익률도 그렇고 6월 9일 코스피 2650 찍었을 때 이후 수익률도 그렇고 얘네들이 다 못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반대 시도는 노릴 수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실적이 올라오는 게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최근 좀 반응하는 게 화장품 의류 호텔레저 정도예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건 필수소비재 운송 화장품 의류 총에 들어오고 있고 호텔레저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죠 실적과 슈커버링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호텔레저랑 화장품 의류는 슈커버링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약바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짧게 짧게 매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외 업종 중에서 좀 안정성을 택하신다면 필수소비재 이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고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어서 소외주 중에서는 필수소비재가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과는 또 이제 마지막 남은 12월달에 이제 2024년 시장 전망한 시간으로 뵐 텐데 오늘의 이제 11월에 투자전 한 마디 쭉 하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반등하면 더 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료에도 여러 번 썼는데 지금은 공포를 사고 기대심리를 팔아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일단 정리하고 보는 게 맞고요 더 내려갈 것 같을 때 사는 구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사는 게 맞는데 따라가면서 사는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음 11월 6일까지 급등이 나올 때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급락이 나왔을 때는 좀 더 뜨겁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많이들 하시기 어려운 것도 알아요 어제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2300, 2300 밑으로 사라 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달리가 나는 거예요 확인하고 사고 싶죠 우리는 근데 그보다는 지금은 상황 자체가 더 나빠지지 않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아이 뭐야 이렇게 화를 낼 때 사시고 우와 통화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일부 정리하셔서 또 다른 매수계를 찾아보시는 게 아마 11월 한 달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2400이 깨진다면 오히려 그럴 때가 맞습니다 사야 될 때다 사야 될 때다 신현이가 또 다음 달에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견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권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